팬들이 윤채에 대한 어떤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멤버들을 너무 불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. 저는 뭐였지?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. 저는 대체기를 할 때 한쪽 발을 올립니다. 진짜 찌마이다. 한쪽 발이 올라가요, 자동으로. 쿠라 언니는 해외에 갔다 오면 캐리어가 일주일 정도 방에 있습니다. 헤쳐진 채로. 거기서 필요한 걸 꺼냈더라고요. 아직도 있어요. 채원 언니는 최원 언니는 항상 똑같은 마스크를 씁니다. 진짜? 네이지색? 네이지색. 무슨 말이야? 네. 네. 물을 뚝뚝 끓이면서 저 왜 그러는 거야? 왜 안 말려요? 궁금해서. 아니 바로 안 말려? 너무 귀찮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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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다가 뭐 뭐 하고 두 시간 세 시간 지나고 너무 귀찮지 않아? 나가고 나서 하는 거. 사실 해야지 근데. 감기 걸리겠다. 조심하세요. 조심할게요. 어떻게 알았대? 한 번도 같이 안 살아봤지만 압니다. 맞아. 너무 무서워. 윤진아 님은 윤진아 님은 윤진아 님은 윤진아 님은 편의점 40분에 있어요. 편의점 40분에 있어요. 아 맞아. 아 맞아. 아니 편의점 한 번 가면 아니 내일도 올 수 있는데 오늘만 있는 것처럼 안 나와요.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 하나씩 물건 하나씩 그렇게 고민해 놓고 맨날 아쉽지 않아? 아 맞아 맞아. 그거 또 살걸. 또 살걸. 또 살걸. 네 감사합니다. 와이트.